홈불팀이 먼저 들어왔어요. 끝까지 돌아와주세요. 홈불팀의 메달 1개 이렇게 해서 2대1 빳빳팀의 최연이가 늦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잘해줬죠? 네 그래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어요. 다음 팀 앞분들 나와계시죠. 게임 씩씩하게 잘할 수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준비. 출발. 출발. 잘해라. 민경이 아빠 과자 먹어주세요. 민경이 아빠 과자 먹어주세요. 민경이 아빠 과자. 왜 그러셨어요? 민경이 아빠. 민경이 아빠. 어쩌자고 그걸 잊으셨어요? 민경이만 과자를 먹고 민경이 아빠 과자를 안 드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 먹었는데. 드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요. 저기. 예.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나. 너무 빨리 드셔가지고. 카메라 판정을 보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카메라 판정 볼 수 있나요? 네. 먹었네요. 제가 그걸 못 봤네요. 네. 뿜뿜 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 현승이하고 현승이 아빠 지금 아쉽게 승리를 놓쳤는데 그래도 괜찮죠? 속상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앞으로 남은 게임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빠빠님 화이팅. 빠빠님 화이팅. 빠빠님 화이팅. 좋습니다. 그러면 메달을 붙여주세요. 메달 2개 타. 이제 마지막 팀이 준비됐죠? 네. 아주 기대되고 있습니다. 뽀뽀팀의 성준이랑 성준이 아빠 잘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빠빠팀 지은이와 지은이 아빠 잘할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출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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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빠빠 팀이 먼저 들어왔어요. 빠빠 팀에게 메달 1개. 메달?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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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과자 따먹기 게임이 끝났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네. 먼저 뽀뽀팀. 한 개. 두 개. 세 개. 빠르다. 빠빠 팀. 네.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뽀뽀팀이 3대2로 승리. 틀이 제2출. alla. 네. 우리 뽀뽀팀 은지아빠. 네. 지금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은지아빠가 보니까 바자들. 너무 잘 드시던데. 과자로 2행시를 지어주세요. 자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과 과자를 많이 먹었더니 자 자기도 모르게 이가 썩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가 썩었어요 네 그래요 이를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과자를 먹은 다음에는 정말 재미있는 이행이시네요 자 그럼 우리 빠빠팀의 지은이 지은이 우리 아쉽게 이번 게임에서 졌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빠랑 같이 노니까 즐겁죠?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빠빠팀에게 우리 잘했어 라고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봐요 우리 잘했어? 우리 잘했어? 아 좋아요 우리 모두 잘했어요 박수 네 이제 이긴팀 친구들이 주사위를 던질 차례죠? 네 주사위에 나오는 대로 진 팀이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이긴 뽀뽀뽀디 친구들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같이 주사위를 잡고 힘차게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뭐가 나왔을까? 간질이 일어났어요 이게 빠빠팀 친구들이 간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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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아 뽀뽀는 실로 하는 놀이가 그렇게 많고 재밌는지 정말 몰랐어요 빠빠도요 빠빠는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우리 놀이 요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 함께한 아빠와 우리 친구들 모두 재밌는 시간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아빠랑 나랑 부비부비빠빠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아빠들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요 아빠들은 오늘 하루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주기 꼭꼭 약속해요 약속 우리 민성이가 부비부비빠빠를 너무 사랑해요 재현이랑 노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행복합니다 아주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좋은 추구로 간직될 것 같습니다 아빠랑 노니까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아빠 태그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아빠 정말 좋아 아빠 아빠 아빠하고 나하고 이렇게 매일 놀면 좋겠어요